아이고 삼형제가 다 모였네 아니 꼬리 긴 애가 없나? 베베, 확실히 잘생겼어 우리 베베 이뻐 이뻐 요새 아주 외출을 자주 해요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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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배색이 삼형제 중 한 마리 넌 배색이 야 까불아 너 아파서 어떡하냐 니 형젠 놨둬만 꼬꼬마 쩜박아 쩜박 야옹 아이고 이뻐라 왜 쩜박이 왔어? 밥 먹어야지 두리두리 두리두리 아이고 꽁냥꽁냥 꽁냥꽁냥 어떡해 쩜박아 사료를 안갖고 왔는데 너는 사료만 먹잖아 베베 아이 아이아이 아이아이 넷 아이아이 아이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